카드가 오는 11일까지 자라섬 제즈 페스티벌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카드의 정석 L포인트 신용 및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카드로 이벤트에 응모한 후 YES24에서 입장권 결제 시 정가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항공이 오사카 여행 승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인천, 김포 출발, 오사카 노선을 탑승하는 승객 중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입장 할인권, 와이파이 도시락 할인권, 학큐 패스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데요. 기간은 8일부터 11월 3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이며 출발 기간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삼성증권은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연금 박상 이벤트를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월 10만 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 연금 계좌별로 5천 원, 최대 1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였습니다.